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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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입니다. 여러분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그래도 오늘은 스위치 당첨자 발표랑 그리고 게임 마리오래비즈 게임 당첨자 발표할게요. 우선 너무 늦어서 죄송하구요 이런저런 말이 많은데요 우리 안좋은 얘기에는 신경쓰지 맙시다. 그리고 일단 영상을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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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입니다. 샬르시아! 우린 참고하느라 엄청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풍기 많다 비풍기 날씨가 더 강하네요 비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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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씨 너무 밝았다 왜 이래? The Arctic 이게 뭐야? Two-can is really fast There's two-can over there Two-can? Yeah Two-can 새 말하는 거, Bird? There's two-can! 어, 저기 왔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Bird? Yeah, two-can! 오, 포커스 포커스, 자 드디어 이걸 드리러 갑니다 아, 여러분 진짜 이거 선물 드리는 거 너무 늦어서 너무 죄송해요 제가 일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또 한국이에요 저 원래 미국에 살잖아요 이번 달에만 한 달 안에 한국을 두 번이나 왔다 갔어요 근데 원래 여행하고 이러면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제가 알다시피 우리 샬롯하고 같이 다니다 보면 제가 카메라, 카메라를 들고 있으면 우리 샬롯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많아요 아직 어리다 보니까 많이 도움이 필요해서 제가 촬영을 포기하고 예린이를 돌보는 거니까요 지금 양이 구해지고 일도 그렇고 너무 바빠져서 그런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도 오늘은 크리스마스인데 이게 좋은 선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만나기로 해서 왔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1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10분 전이네요 더 춥고 덥고 왔다갔다 하네 아 렌즈 너무 더러워 닦지 못하겠네 닦을 게 없어서 우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유 더 더러워졌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다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정말로 이거는 원래 이렇게 이벤트를 하면 영상을 더 많이 올려야 되는데 영상을 하나도 못 올렸어요 이벤트하고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여러분에게도 죄송하지만 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도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스위치 주인을 만났습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저 맹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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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고요 꿈이 게임을 개발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게임이가 도움이 될까 해서 우리 현서 씨를 현서 군을 현서 군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너무 너무 오래 걸려서 너무 죄송해요 괜찮아요 근데 때마침 딱 크리스마스여서 이게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위치고요 소감 한마디만 해주세요 정말 안 믿겠네요 전 믿기지가 않아요 그리고 즐겁게 게임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게임을 만들고 싶은지 살짝만 지금 젤다의 전설이랑 오디세이가 지금 게임 오프 더 이어 후보에도 올랐고 되게 좋은 게임들이 많이 나왔는데 스위치 스위치 하면서 이제 막 좋은 게임들을 많이 플레이하면서 나중에 게임 개발 게임 개발을 할 때 되게 찬 것 같아서 네 꼭 지금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난 게임 개발자가 꼭 돼야 돼 뭐 이런 부담을 갖고 사실 필요 없어요 항상 즐거운 거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즐겁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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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어머니 말씀 잘 듣고요 네 항상 어머니 말씀이 진리에요 알았죠? 유투버가 비디오를 만들지 않으면 그거는 제일 중요한 건데 비디오 올리는 게 비디오 올리는 걸 못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저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이벤트 하자마자 비디오를 계속 못 올리게 됐잖아요 비디오를 하면서 영상을 못 올리고 있는데 지금 제 영상도 못 올리고 있는데 발표 영상 안 올라온다고 저한테 뭐라 하시면 저는 사실 조금 서글픕니다 물론 제 잘못이긴 하지만 이건 제가 안 하겠다고 해서 안 한 게 아니라 못 하게 돼서 안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 못 해주시는 게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무슨 제가 무슨 이벤트 비디오 하나 올려놓고서 제 채널이 마구마구 막 커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딴 비디오도 안 올리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뭔가 했다고 자꾸 착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런 사람들 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지 샬롯? 네 응? 네 샬롯 우리 너무 바빴지 네 그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는 비디오를 아시다시피 꾸준히 올리는 걸 좋아합니다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발표가 늦어진 건 죄송해요 그리고 저희 채널에 제가 지금 비디오 못 올리고 있잖아요 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제 프로젝트만 일하는 프로젝트만 끝나고 다시 이 채널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슈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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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이 아마 한달? 한달 정도 안에 이 채널은 다시 정상화가 될 거예요 휘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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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렇게 쉬게 된 김에 채널에 많은 변화를 좀 줄까 해요. 게임 이야기만 했었는데 게임 이야기 말고 다른 재미난 이야기들도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예린! 샬롯! 레츠고! 컴온! 알로아! 조금만 기다리시면 정상화, 채널 정상화 새로운 재밌는 비디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착각이었습니다.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새해 복 많이 와주세요. Bye! Check it check it check it! Yeah! 천천히 가 천천히! If it wasn't for you, it's that you do, I would be always, woo!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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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Happy New Year! Bye! 바이!